음악 10여 년 전부터 로봇차기기를 이용해서 차기를 하고 있는데 노동력은 매우 절감됐지만 서비스 비용이 너무 비싸고 또한 고장이 발생 시에는 수입기계이다 보니까 빠른 대처가 되지 않아서 농장 경영에 매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음악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시간이 필요했는데 자동 살포기 설치함으로 인해서 30, 40분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힘든 일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제일 무선적으로 봤습니다 지금까지 스마트 축산 장치들은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서 사용자는 여러 장치를 각각의 프로그램으로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고 데이터 통합 수집이 쉽지 않아 빅데이터 기반 정밀 사양을 구현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제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빅데이터를 수집하여 정밀 축산 구현을 위한 연구에 매진하겠습니다 정밀 축산 주민해 לה канал 매주 아버지요 장중ix » tug은